때는 2000년 12월 22일 아침 7시경 양평의 한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기 마을 뒤편에 있는 야산인데요. 사람 뼈가 있어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마을 뒤편 야산인데 사람 뼈가 발견됐다고요? 그러면 비집고 나왔다는 그... 팔? 아... 네, 맞습니다. 신고자 하는 인근 마을에 사는 농부였는데요. 밭에 걸음을 주러 갔다가 뭔가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땅 위로 비죽히 솟아 올라와 있는 사람 뼈였다고 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왼쪽 팔뼈가 앙상하게 나와있더라고요. 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뭔가 구해달라는 신호처럼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럼 농부의 발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밭에 가는 길에 발견한 거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뼈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야산에 밭이 있는 부민들만 다니는 길이어서 인적이 많은 곳은 아니었지만은 언제든 쉽게 발각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매장할 만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오래 묻혀 있었던 건데 그동안 그럼 왜 몰랐을까요? 가을 수확이 끝나고 겨울에 농한 게 있기 때문에 한동안 주민들의 발길이 뜸했던 상황이었고요. 시신 일부가 약 30cm 정도 깊이에 작게 묻혀 있고 나머지는 드러나 있었거든요. 아마 동물들이 부패 냄새를 맡고 땅을 파헤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드러나 있던 시신의 살점과 내장은 이미 야생동물에 의해 대부분 훼손돼 뼈만 남아 있었거든요. 안타까운 건 야생동물한테 먹힌 게 끔찍하네요. 끔찍해. 혹시 그러면 실족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만약 사고사나 자살이라면 시신이 노출돼 있을 테고 그럼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금세 발견을 해 신고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누가 안 매장을 했다는 건데 30cm면 급하게 묻은 느낌이 좀 들어요. 보다가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에다가 묻은 것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범인이 이 근처에 어떤 연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야산에 주민들의 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든지 주민들이 밭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으슥한 곳이어서 매장을 한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놓으면 발견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아주 깊이 파지도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피해자는 그럼 누굴까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런 곳에다가 버려지고 발견됐을지 현장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20대, 30대 남성들이 즐겨 입던 브랜드였는데요. 신발은 4, 50대나 신을 만한 여성용 밤색 부츠였습니다. 이 속옷은 남성용 사각팬트를 입고 있었고요. 이게 같이 뭔가 안 맞죠?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부츠를 벗게 보니까 빨간색 매니큐어가 발톱에 칠해져 있는 겁니다. 야, 뭐죠? 옷이나 속옷은 남자 걸 입었는데 신발이랑 발톱만 보면 젖었잖아요, 지금. 아니면 약간 좀 이제 상향이 취향적으로 그렇게 또 입으시는 네.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남자인지 혹은 피해자가 여성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천시인의 진흙이 말라붙어 있어서 하반시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흙을 다 털어내고 나니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양평과 그 인근 지역에 가출, 실종 신고된 여성들의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유상한 사람만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와... 10만 명이요? 그렇게 많아? 2년하고도 한 달이 지난 거주지가 양평이 아니고 충주로 확인이 됩니다. 어디 멀리 여행하는 벽장은 또 아니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네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피해자한테 왜 OO가 많았냐 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걸까? 짐작이 안 돼요. OO 조건으로 사부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했는데 어? 아주 이겼다 이따가 아주 그냥 뭐 천사 납셨어 아주 즐겨봐 이 채널 즐겨봐 이 채널 택시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